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자 조선일보는 일면에 문재인 정부 집권 전반기를 평가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10개 성적표, 경제성장률, 소득 5분이 배율, 중산층 비중, 취업자 증가수 등 10개 기준을 볼 때 전번에 있었던 4개 정권 가운데서도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최악입니다. 따라서 경제 참사다 이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될 제목은 경제위기 상황이 아닌 전시가 아닌 평화시에 이렇게 경제 성적을 악화시키는 역대정부는 어느 정부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공병호TV는 바닥경기라는 그런 제목의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 방송을 보시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 댓글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자원에서 아마 유용한 정보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장경제상황중개입니다. 홍S님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경기가 무지하게 안 좋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했지만 회사들도 좋지 않아서 영업직인데 하나라도 실수하면 권고사직이 이루집니다. 월급도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6시가 되면 컴퓨터가 꺼져서 일도 못합니다. 한국경제 이렇게 만든 게 문재인 정부라는 것을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영업직에 계시는 홍S님의 보고였습니다. 냥이장옹님입니다. 근본 원인은 제조업 경기 부진에 있다고 봅니다. 제조업 기반의 나라인데 제조업이 부진하니 돈이 돌지 않고 그 여파가 자영업배에까지 미친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제조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저와 같은 업종을 비롯해 다른 업종의 제조업 사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작년 대비 매출이 3분의 1 이상씩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절반 이상이 떨어졌습니다. 그보다 더 암담한 것은 대체할 수단도 미래도 안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제조업 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은 매출이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줄어들었다는 그런 보고입니다. 문동네님입니다. 골목 상권을 떠나서 대로 상권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10개 식당 가운데 7개는 적자고 2개는 본전이고 1개 정도만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정말 심각합니다. 자영업 상황에 대한 아주 심각성을 문동대님이 말씀했습니다. 조아조아님입니다. 7년차 중고 딜러입니다. 차를 매입해놔도 제 가격에 제 때에 거의 팔리지 않습니다. 수익은 반토막 났습니다.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중고차 딜러 상황도 아주 심각하구면요. 그 다음에 애써선님입니다. 신축 아파트 상가는 2년이 지나도 7개 중 5개가 텅 비었습니다. 가게시가 비싸기 때문에 저도 운영할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생각을 접었습니다. 경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오고 가면 텅 빈 상가를 보면 마음이 안 좋습니다. 김진만님입니다. 숙박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쓰는 것은 남의 나라 얘기고 부부가 청소하고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월급만 되면 좋겠는데 그게 될지 걱정입니다. 매출이 무너지는 게 하루가 다릅니다. 경기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황보아님입니다. 도심의 상근 지역에는 사람의 발길이 끊어져서 자영업자는 임대 강구가 절비합니다. 올겨울은 딴 해보다도 춥고 어렵게 살아야 되는 게 눈에 선합니다. 섭튜버님입니다. 생산 관리 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재고가 엄청 쌓였습니다.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난청추님입니다. 불안해서 자꾸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것 같아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소비자들이 굉장히 줄여나간다는 것이죠. SHMY님입니다. 지금의 장기 불황이 외부가 아닌 내부 정책으로 인해 일어난 거란 게 큰 불행입니다. 김철님입니다. IMF 때는 나라가 부도가 났지만 지금은 개인이 IMF입니다. 김신영님입니다. 두부도 안 팔립니다. 두부를 아마 파시는 분 같습니다. 다음은 하나님 최고님입니다. 지금은 가계 2년 계약 중입니다. 초반은 기대를 좀 했는데 거의 보증금 까먹으며 문 닫았습니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김현빈님입니다. 대학가 옆에서 20년 장사를 해왔습니다. 학생들도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점심 저녁 시간도 썰렁합니다. 어제는 학생들이 스폰스를 해달라고 와서 하는 말이 다음에 해준다 하니까 천 원만이라도 달라고 하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김현빈님의 대학가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건원님입니다. 식당이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제조업의 메카인 남쪽 이곳 한 곳에서 40년을 근무하고 있지만 제일 기초 제조업체인데 24시간 가동되는 업종인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제 그 여파가 시나미처럼 써나미처럼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가동률이 50%대로 떨어지니 아주 아주 바닥입니다. 정말 정책 위반자들이 한국 사람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업종 중고차 딜러 하시는 분 대학가 앞에서 장사하시는 분 제조업 하시는 분 제조소기업 하시는 분들의 그런 다양한 종류의 의견이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이 아주 엄중한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마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통계 자료보다도 이처럼 현장 구석구석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훨씬 생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을 위한 후원자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1월 6일자 방송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라는 것을 보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댓글 남기신 분 성함은 이연님입니다. 이연님이 남긴 댓글은 아주 간단히 명료합니다. 섬기는 자가 진정한 리더입니다. 오늘 댓글은 짧지만 단호하지만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리더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리더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분노하고 힘을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 리더는 군림하지 않고 섬기는 자이다. 이런 원칙을 자신과 주변에게 적용할 수 있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연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질문이나 댓글 남기실 수 있고 그런 질문이나 댓글에 대해서 저는 매일 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도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등록하시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선택이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후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공병호TV의 첫 화면에 우측 상단을 보시면 구독 버튼이 있고 구독 버튼 바로 곁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